태국인 리액션 지오시 지옥씨 도지티비? 오늘 트로트엑스 팀들 같이 모여서 촬영 왔어요 가장 핫한 두 분이 양 옆에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방송을 보는 순간 우상형이라서 전학월정도를 배우신 분이고요 이경훈씨 제가 다 얘기해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TD님이신 유세용 TD님이었습니다 이경현씨의 복근 공개하겠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가슴에 박혀있는 겐조 마크가 아깝네요 네 그리고 이 분은 신인 루키 트로트계의 아이돌 그리고 이 분은 트로트계의 마이클 잭슨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이지가 와계세요 제이지군요 여기 지금 쇼미더머니 예선 현장 오신 것 비치 이 박사님도 계시고 여긴 비운세 여긴 비운세 여긴 비운세 여긴 비운세 정말 이쁘니까 많이 쳐다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온씨 의상 컨셉이 뭔가요 핑크요 핑크 핑크 네 정말 오늘 의상 컨셉 좀 얘기해주세요 유주 승려요 짜라란 샤방 저는 유주씨랑 LPG를 평생 너무 좋아했고 유주씨랑 LPG요? 저는 그냥 유주씨랑 LPG를 깨끗을 거예요 임은 그냥 보음이요 아니 사실은 아 제가 리온이 팬이여가지고 저 말 들었지 마요 LPG를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지 마요 도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정말 정말 좋은 노래들이 진짜 주옥 같더라고요 네? 그 주옥 같은 곡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예? 빵야 빵 빵야 빵야 맞아요 빵야 빵야 이거지 그거 빵야 빵야 그거는 샤방샤방 구고 너 진짜 뚱딱 마라 안녕 뿅 강남아 우리 BUGTV 한번 인사해줘 BUGTV? 아 미션자를 많이 하며 강남입니다 우와 MIB 사방 응원해주세요 네 트로트엑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humans 아 그리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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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파리 같았어요 아 진짜요? 네 트로트엑스 수홀의 방편이라고 나 다 이 분은 역시 다음으로 저희가 유아인 유아인으로 아 유하인으로? 그거는 기자! 지금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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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 타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세윤 티디님이 바빠요 지금 다들 사전 찍어주시니라구 한번더 한번더 아우 유고시 아우 지 띠요지 자세윤 티디 자세윤 티디 자세윤 티디 오늘 많이 알린 것 같습니다 디오지를 다 볼 많이 알려요 모든 분들이 다시 디오지 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디오지 많이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연예인분들 있어요 어 나 준성 오빠랑 더 친한데? 맞아 내가 지금 내가 찍고 있으니까 네가 더 친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야 내 진짜로 유젤이랑 친하단 말이야 저희는 이제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안녕